여기가 그 핵전자렛 그스그청 채널 맞나요? 아!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이 다 금손인 거는... 자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픽셀 유동화로 제가 완전 집중해서 그리면은 말을 하나도 안 하도... 너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쓸 게 없어 이번엔 의식적으로 조금 말을 많이 하도록 할게요 라고 하면서 말도 안 하고 있죠 진지모드 콕스 이렇게 너무 잘생긴... 그쵸? 되게 잘 그려주셨어 자 이 돌아가는 목 부분은 조금 더 돌려주셔야지 돌아가는 느낌이 확실히 나요 이 라펠 부분이 이 셔츠를 이렇게 여기 부분도 이렇게 그냥 이어주지 마시고 끝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끝을 보여주시면은 여기도 조금 줄일게요 콕스님 원래 처음 그리실 때부터 면치기로 그리셨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선 따서 그렸던 것 같아요 스케치하고 그러다가 스케치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면으로 그리는 거 연습하다 보니까 면에 대해서 조금 알게 돼서 면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게 더 편해요 글레이징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궁금해요 다들 글레이징 글레이징 해서 그냥 혼자서 계속 뭐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개발하다가 어 이건가? 싶어서 그냥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는 방식이 직관적이고 편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쓰는 방식으로 쓰게 됐어요 그념 자체가 흑백에 편집으로 색을 씌운다는 거니까 제가 하는 것도 글레이징 맞죠 뭔가 뱀파이어인 거 숨기고 사회인인 척 하려다가 정체가 드러난 거 같은 기분? 그런 식으로 가야겠다 그럼 뱀파이어였다가 들켜버린 거죠 그럼 입술이 조금 더 빨갛게 너무 좋다 카라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눠줄게요 그럼 금방 나눠지죠 이렇게 참 쉽죠? 아 또 집중해서 말 없어진다 와 잠깐만 트위치 구경하러 간 사이에 엄청 달라졌네요 아 진짜요? 많이 달라졌나? 비교해볼까? 비포 애프터 레이어 구분은 안 하시는 편인가요? 네 레이어 구분은 안 하고 그냥 쌓아둬요 쌓아두고 정리 안되면 그냥 합치고 또 쌓아두고 그러다 또 정리 안되면 합치고 그거의 반복이에요 레이어 하나로 끝내시는 작업하시는 분들 부러워요 저는 레이어가 많이 쌓이는데 어 저도 많이 쌓여요 어 나 지금 하나로만 하고 있네? 아 원래는 이렇게 해요 어 민망해요 결혼해 나 또 말이 없었구나 점 하나 찍어줄까? 이제 점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친구인데 물감이 세세하게 따는 건 너무 신기해요 진짜 뭉탱이로 따지던데 얼굴 블레이징은 얼굴부터 칠해줄게요 얼굴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만 해도 뭔가 바로 뱀파이어니까 좀 창백해야겠죠? 방금도 얼굴 톤이 바로 엄청 풍부해졌죠 자 레벨 조정으로 진하게 해줘서 지금 여기 있는 초록색 조명을 느낌을 내줄게요 이렇게 진하게 해주는 이유는 색상 대체로 색을 지정해서 바꿔줄 건데 그 어두움의 차이를 더 확실히 구분시켜 주려고 조금 어느 정도 느낌 나네요 그쵸? 어 뭐야? 저장하라는 신의 계신가? 머리는 만만한 아펠리우스 머리에서 따올게요 아펠리우스 머리 너무 자주 뜯기는데요? 활용하기 되게 좋은 머리 만들어두길 되게 잘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배치를 할까? 어디에 어떻게? 여기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우고 모발 이식도 너무 웃기잖아요 모발 이식 맞네 모발 이식 여러분 모발 이식도 기술이에요 이것도 기술이랍니다 어때요? 그럴싸해지죠? 내가 해놓고도 너무 웃긴다 머리는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용하시는 포토샵이 어도비 포토샵이나요? 네 맞아요 포토샵 CC 2019년 스크린 레이어로 스크린 레이어로 여기도 같은 빛을 받을 수 있게 칠해줄게요 아 머리도 빛이 적용이 받겠구나 빛 받을 것 같은 부분에 폭스님 배이 승인어이고 각막은 지구만하게 키워야겠어요 직접을 듣기에는 제 각막의 그릇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진짜 지구만큼 키워야 되는 건 저인 것 같아요 각막이 나올 줄이야 저도 엄청 많이 연습해서 언젠간 콕스님 반에 반에 반만큼이라도 따라가는 존잘이 되겠습니다 금방 저 따라잡는 건 진짜 쉬우실 거예요 일단은 저를 따라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존잘님을 따라잡으시길 그렇게 하나하나 도장깨기 식으로 하나하나 꺾어가세요 내가 글을 써볼까? 오랜만에 타이포 아씨 글씨 잘 쓰고 싶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도하 곱하기 coax 이거를 간지나는 폰트 매운 글씨책 귀여웠는데 그래요? 솔깃? 자 도전 다시 멋있게 하고 싶은데 끝 끝 아 뭔가 아쉬운데 아 뭔가 아쉬운데 어? 이거 괜찮은데? 편전탑 그쵸? 살짝 빛나게 해줄까요? 어 좋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끝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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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겠죠? 이 말? 갑자기? 아니 외국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근데 봐주신 분들이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댓글도 보니까 근데 한국말을 못하셔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셔서 제가 또 읽을 줄은 알거든요 사실은 구독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계속 와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다 감사하죠 진짜 다 너무 고맙죠 제가 뭐라고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뭐라고 저를 보러 와주시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한테 돈을 써주시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돈을 너무 많이 쓰면 또 걱정되고 콥슨 님이니까요 좋아서 하는 거지 다 아 진짜요? 막지 마세요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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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